한국이 일본보다 초고령 속도가 1.5배 정도 빨라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일본을 선진국이 아니라 선험국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한국의 실버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요. 지금 뭐랑 비슷하냐면 MZ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해. 18년 정도의 시대를 한 층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일본은 이 시설 안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저희가 요즘 실버타운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화를 먼저 경험했던 일본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일본 사례를 많이 연구하신 이진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한국 고령화 사회가 일본보다 2배 정도 빠르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버타운이나 실버 업계에서 좀 체감하시기엔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일본과 딱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고령화율이 일본의 20년 전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겪어왔던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겪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의 일본을 보면 앞으로의 한국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 얘기를 계속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한국이 일본보다 초고령 속도가 1.5배 정도 빨라요. 굉장히 빠르죠. 결국은 일본이 20년 겪은 걸 우리는 거의 한 10년 정도에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일본의 현재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약 한 2030년에서 2035년 정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40% 이상이 노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노인복지주택 수는 고작 38개.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 그래서 땅집고가 시니어 주거와 키워시설 개발 전문가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현장 스터디부터 개발과 운영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땅집고 M에서 신청해 주세요. 누군가가 먼저 간 길을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면 사실 좀 빠르게 컨닝할 수 있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일본의 어떤 것들을 좀 빠르게 컨닝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일본을 선진국이 아니라 선험국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선험국이요? 선험국이요. 그렇다기보다 일본은 이 고령화라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먼저 경험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국도 일본의 경험치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 대표적인 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관련 보험들 특히 국가가 만들어 놓은 사회보험이 일본의 개호보험을 가장 많이 따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개호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한국은 그것과 똑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 제도가 거의 구조도 비슷하고요. 뭐 발전 상황도 거의 비슷해서 한국이 일본의 경험을 따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호보험을 어쨌든 따라한 거는 국가가 주도로 따라한 거잖아요. 민간에서도 사실 일본을 빨리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민간에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일본을 좀 따라가고 있는지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한국의 실버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MZ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MZ 시장.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65세부터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한 84세 정도니까 18년 정도의 시대를 한 층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걸 MZ에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은 22살부터 40살까지 한 계층으로 보고 너희한테 이제 너희를 똑같이 보고 똑같은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이 실버 시장을 해서 보통 주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노인의 특성을 담은 요양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노인의 대표적인 특성이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다는 게 노인의 대표적인 특성이잖아요. 그걸 보조해 주는 서비스가 요양 서비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버 산업하면 요양 시장을 보통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 시장이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국가의 법령을 기반으로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 제도가 일본의 개요보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요양 시장도 일본의 요양 시장을 거의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도가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도 따라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요양 시장은 좀 어떻게 나눠지는 걸까요? 일단 한국의 요양 시장이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도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요양 서비스 비용의 85% 이상을 국가가 서포트를 해줍니다.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냐? 우리가 왜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내시잖아요. 건강보험료에 조그맣게 보면 장기 요양보험료라는 걸 같이 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텐데 그 장기 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약간 형제자매 같은 제도인데요. 이걸 재원으로 국가가 요양 서비스의 85% 이상을 지원해주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서비스를 누가 하냐? 국가가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민간에게 위탁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요양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 제도 안에 있는 서비스의 전체 총 시장 규모가 약 11조 원 정도 되고요. 대부분 요런 요양보험 제도, 우리나라가 만든 건강보험 같은 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1조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최근에 많이 다뤘던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지원금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1조 원 규모의 요양시장에는 일단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원 안에 있는 게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조금 나눠보면 크게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재가란 있을 제자에 집가자를 써서 내가 내 집에 살면서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걸 재가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설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요양원이 대표적인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에 거주하시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두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내가 어디 사느냐예요. 내 집에 사느냐, 요양원에 사느냐가 가장 큰 차이고 이 두 서비스가 전체 요양시장을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가 안에는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집으로 사람이 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아마 자격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으로 오는 서비스를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루에 한 3시간씩, 한 일주일 내내 사람이 와서 어르신 이렇게 같이 옮겨도 드리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서비스가 방문 요양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이 가는 것도 있어요. 아, 어르신이 가는 게 있어요? 네. 어르신의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간보호센터. 아, 데이케어센터. 맞아요. 저번에 한 번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재가 서비스에 속합니다. 아, 데이케어센터는 시설이지만 이게 형식적으로는 재가에 들어가는 거네요? 시설이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재가와 시설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내가 어디 사느냐예요. 이 서비스를 받는 분이 어디에 사시냐가 기준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재가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케어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엔 제품이 케어하는 것도 서비스가 있어요. 뭐냐면 전동침대, 실체역, 안전손잡이 같은 제품들을 렌탈하거나 구매할 때도 국비지원이 85%까지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내 집에 살면서 쓰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럼 이게 아닌 건 뭐냐? 다 요양원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버타운, 노인주택 이런 곳들은 그냥 사실상 주거 형태의 갈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쉐어하우스에 살기도 하고 원룸에 살기도 하고 아파트도 커뮤니티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주거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요양의 카테고리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본도 그런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개호보험도 있지만 실버타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계층이나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본도 개호보험 안에는 똑같이 재가와 시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일본도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은 이런 재가랑 이런 걸 보고 요양은 아닌 거네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일본은 이 시설 안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한국은 요양 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어르신 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들어가셔서 다인실, 이인실, 일인실 이렇게 거주하시는 이런 형태만 보통 생각하는데 일본은 요양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약간 요양 앞단부터 시설 수가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시설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시설 숫가라고 하면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아플 수는 있지만 일단 나는 개호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설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층위가 다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여기는 요양원이야, 여기는 실버타운이야, 여기는 실버주택이야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 구분이 개호보험이 되는 주택도 있고 그냥 내 돈 내고 들어가는 주택도 있고 개호보험 안에 요양원 같은 좀 더 요양이 필요한 주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 실버타운이 사실상 요양원 안에 요양원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은 그냥 또 우리가 잘 아는 시니어타운이 이렇게 돼 있고 그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료, 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두 개로 나뉘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요양, 개호보험 안에 실버타운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게 되게 좀 우리만 부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버타운이라는 얘기는 잘 뜯어보면 노인들이 주로 사는 주거의 단지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거의 형태가 개호보험이 제공되는 주택도 있고 그 안에 내가 좀 더 건강한데 예방하는 측면부터 거주하는 주택도 있고 내가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주택도 있는 그렇게 카테고를 나눠져 있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실버주택이라는 범주가 좀 더 넓은 범주여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딱 구체적으로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르신이 이제 몸이 아프기 전부터 몸이 아주 아플 때까지 가릴 수 있는 시설이 다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내 돈으로 내 돈을 다 내고 가는 곳들도 있고 이거에 대한 다양성과 충의가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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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